너무 멀다 입구가 어디야 도대체 여기 놀이터도 있고 안에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여기는 길 물어볼 때 시큐리티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줘요 요새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입구가 있나요?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общ이 Tinyischer의 이노 NEW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어딨어요 이제 숲어 밝고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어딨어요 입구가 어딨어요 하이 gard 예정 이렇게 낙낙 생명의 양ом 그러니까 저기 아저씨 말로는 저기 아까 본 큰 문의 입구가 맞는데 오늘이 휴일이래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근데 노크하고 거기 관리인한테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들어가 보라네요 이게 이게 누구지 미국의 로페즈 메가저피 동상이네 세큐리티 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이 양이 옮겼네 양이 뭐해 아무도 없네 노크 노크한다고 되나 죄송합니다 안에 못 들어가게 하네요 한마디로 주말에 일요일에 오시면 구경 못합니다 모아보알 모아보알 네 내일 모아보알 네 내일 아 예, 버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아,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호스텔? 호스텔? 호텔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기? 모바일? 지금? 내일? 내일?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가고 싶어요 버스? 버스? 네, 버스 너는 가고 싶어? 네 너는 가고 싶어? 네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가고싶도 zung가 시리즈 시리즈 이름의 바스 시리즈 라이너 시리즈 라이너 시리즈 illrians? 아이이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바나나? 네 다른 바나나? 그냥 다른 바나나? 한국에 있는 작은 가루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바나나는 다른 바나나? 한국에 있는 바나나? 다른 바나나? 한국에서 파는 한국의 business? 한국의 가공? 아, 마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es, any kind of engineering 아, just public public buildings 아, building, yes, public buildings in Philippines, these are, what do you call this one is, civil engineering 네. 라이브. 네. 네. 어떻게 되세요? 40살. 사이즈가 없으니? 네? 40살은 없으니? 네. 없으니? 왜요? 모르겠어요. 몇 살인가요? 50살 50살? 네 51살 51살 정말 어르신 너의 아이들 몇 살인가요? 1916살 네 학교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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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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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아저씨가 자꾸 말씀을 말을 하셔가지고 저 아저씨 나이가 51살이라고 그러시네요 저하고 나이 비슷한데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40이라고 그랬는데 자녀분 두 분이 이 근처에 대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라고 그러시네요 아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저는 저기 저쪽에 세븐일레벌이랑 피에르 원 항구를 한번 가보려고요 왜냐하면 피에르 원에서 저기 저쪽 섬 아 무슨 섬이니? 섬으로 가는 배들이 피에르 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저쪽 섬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보러 갈 때 배편을 혹시 탈까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좀 둘러야 되고 세븐일레벌에서 혹시 선글라스라도 팔면 하나 살까 싶어서요 시장에 오늘 휴일이라서 이제 안 팔더라구요